아, 여기 담금소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담그지. 빨리 담가야 돼, 이거. 비틀스 하면 돼. 이거 그냥 이 안에다가 복분자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집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잡고 나가.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를 저 병 있잖아. 병에다 넣고. 그거 하면 돼. 이게 복분자고? 어, 일단 복분자를 씻자, 그러면. 그거 추후에 저희들 다 같이 나눠 먹을 거니까 진짜 먹을 수 있겠지. 그냥 이게 속만 씻어도 되잖아. 이리 봐. 뭘 씻어요? 나랑 저기 바트 갔다 올래? 가자, 가자, 가자. 야, 바트는 아바타지. 야, 내가 갈게. 아, 그래, 제이가 갔다 알아. 장갑 끼어, 장갑.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하자. 야, 너무 얼었어. 아니, 어차피 이거 물에 넣으면 해동이 돼. 이게 복분자야? 이게 복분자야. 우와! 차가워? 너무 차가워. 얼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 왜? 물에 담가고 손을 담으면 손이 변한다고. 괜찮아요, 저, 저분들이 드실 거라서. 에잇! 그러면 체반에는 또 거기서 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채 어디 있어, 채. 힘이 많이 가네. 이거 너무 작아. 병 닦는 거 여기서 해야 되잖아. 줘봐 봐, 이 채 하나밖에 없어. 어, 여깄다, 여깄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필립이 일 잘하네. 야, 이거 몇 박스, 몇 박스 해놓을까? 이거 깎아서 그냥 나한테 넘겨주면 그거 다,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오케이. 뚜껑은 열어주기가 힘들지? 아니, 괜찮아. 야! 쟤리 뭐 해? 우리 이렇게 힘든 게 일하는데? 와, 상추가 다 돼서 상추를 다 뽑아버렸네. 너가 다 심은 거야? 응. 대박. 야, 참외. 야, 대박이다. 어, 이거는, 이거는 썩, 저기. 입 많이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자라. 썩은 거지. 와, 엄청 단데. 신기하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되는 게 붙었네. 아, 이것도 썩었다. 그치? 아니, 이거는. 오, 됐어. 또 있어? 요런 거? 어. 오케이. 즐겨봐! 이 채널!